안녕하세요. 앤디. 솔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솔비와 같이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진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정말 많았나요? 네. 진짜 많았어요. 아무래도 전부 다 선생님이시니까 아 되지 마요. 그리고 정말 짧지만 더 외로웠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. 저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. 정말. 이번 한해 솔비 혼자, 솔비가 아니었다면 솔비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오빠랑 손잡고 있는 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오랜만에 가도 예전에 그 앤디오빠 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너무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낯설지 않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루 종일은 5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